중부지방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뭄 판단지수가 매우 가뭄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중부지방의 평균 강우량도 평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름 장마 시작 이후 서울에 비가 온 것은 단 3차례뿐입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우선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에도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일단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 살펴보면 제주도에 30에서 80mm, 산간지역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의 남부지방에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에나 최고기온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는 비로 인해 낮기온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으면서 남부지방은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후 늦게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0도, 대전 29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랜만에 단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